전북지역 농가소득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전북도의 삼낭농정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3일 발표한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전북의 농가소득 증가율은 전국 1위, 농가소득도 전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농가 부채는 전국 7위로 낮아져 경영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발표는 전라북도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로컬푸드 구축 등 삼낭농정을 통해 농가경제 선순환의 기반을 다져온 성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민선 6기부터 도정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낭농정을 통해 농가소득 증가율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농업의 4차 산업을 접목한 스마트 농생명 산업의 진화를 통해 천년 미래 먹거리 산업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는 농민 공익수당 도입 등을 추진하고 농번기 공동급식,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등 체감형 농민 복치 시책을 확대해 농가소득 증대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방침입니다. 농가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극복 선수당 도입이